포인트 25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미지 표현과 파일 포맷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픽셀이라는 단위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픽셀은 픽처와 엘리멘트의 합성으로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한 픽셀은 색상 정보를 가지며 위치 정보를 갖습니다. 위치 정보는 직교 좌표계의 xy 좌표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픽셀은 비트 심도를 갖는데요. 이 비트 심도는 하나의 픽셀이 나타날 수 있는 색상의 수를 의미합니다. 한 픽셀에 배정된 비트 수가 많을수록 색상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픽셀에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1비트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픽셀은 0 아니면 1이라는 두 가지 색상밖에 갖질 못합니다. 또한 하나의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심도가 8비트일 경우에는 2의 8승인 256가지의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8비트가 모두 다 8개의 0으로 채워진 것과 모두 다 1로 채워진 것까지 0부터 255 심도를 갖는 256가지 색이 됩니다. 비트 심도가 16비트일 경우에는 65,536색 또한 한 개의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24비트라는 비트 심도를 갖게 될 경우 16777216색을 갖게 됩니다. 약 1670만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비트 심도가 32비트일 경우에는 24비트에다가 투명도를 가진 알파 채널 8비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 맵 이미지에서는 비트 심도가 클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상도입니다. 먼저 이미지 해상도는 비트 맵 이미지가 몇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기본 단위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로 표현이 되고 쉽게는 인치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이미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ppi는 1인치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모니터 해상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dpi 같은 경우는 1인치당 들어가는 점의 개수라고 해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의 해상도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lpi는 1인치당 들어가는 선의 개수로 출력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미지의 표현 단계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드로잉을 하며 이후에 색상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직접 표현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미지 표현 방식은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가 픽셀로 표현되는 방식으로써 픽셀은 레스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는 과하게 확대 축소하거나 계속해서 압축 저장할 경우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트맵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픽셀을 그만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고 픽셀을 삭제하게 되면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이미지의 보전과 합성 작업에 잘 활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맵 이미지에서는 픽셀 한 칸 한 칸마다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세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활용하는 툴로서는 포토샵과 페인터가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나타내는 파일 포맷으로는 BMP, JPG, GIF, PCX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미지 표현 방식의 또 다른 것은 벡터 방식입니다. 이 벡터 방식은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 회전 등을 하더라도 이미지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달리 과학의 확대, 축소하더라도 품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은 심볼을 디자인하거나 도안 작업을 할 때 활용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툴로는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파일 포맷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일 포맷인 AI, 그리고 EPS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에 자주 활용이 되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티엘리어승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안티엘리어승은 비트맵 이미지에서 픽셀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에서 들쑥날쑥하게 보이게 되는 층계 현상을 감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한 경우에 곡선 부분을 보시면 층계처럼 사각형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픽셀의 색상이 진한 색상에서 흐린 색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안티엘리어승의 기능입니다. 만일 안티엘리어승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곡선 부분에서 사각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의 중간의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안티엘리어승을 적용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미지 색상 체계입니다. RGB의 경우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광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색료가 아닌 색광, 색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가산 혼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RGB 방식에서는 RGB값이 모두 0이 되면 모니터에서 블랙으로 나타나고 모두 255, 255, 255가 되면 모니터 상에서 화이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RGB값이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색광이 모두 채워진 경우는 화이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CMYK의 경우에는 인쇄 결과물을 위한 프린터 방식으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는 잉크를 이용해서 이것을 혼합해서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감산 혼합 방식이 됩니다. CMYK 4가지 색을 각각 분해해서 네거티브 필름을 만듭니다. 이것을 색분해라고 합니다. 흔히 인쇄물을 인쇄할 때 4도 인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CMYK 이렇게 4가지의 색상을 분판으로 만들어서 인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HSB 컬러가 있는데요. 이것은 Hue, Brightness, Saturation 이 3가지로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색상은 표준 색상황에서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고 밝기는 검정색 0%부터 흰색 100%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랩 컬러의 경우에는 국제조명협회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컬러 방식입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회색 음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며 인덱스 컬러는 256가지 색상을 선별해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RGB 컬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은 귤을 보시면 귤의 등고선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RGB 컬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상의 수를 256단계로 줄인 결과 색상의 단계가 줄면서 등고선처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인덱스 컬러 모드의 그림입니다. 세번째는 그레이 스케일 네번째는 그림을 검정과 흰색의 점으로 표현한 비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파일 포맷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사용되는 이미지 포맷으로는 JPG, GIF, PNG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서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파일 포맷으로는 GIF와 TIFF 그리고 PDF가 있습니다. 웹용 파일 포맷인 JPG는 연합 사진 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을 했고 24비트에 1670만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GIF의 경우에는 컬러수가 최대 256색으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GIF는 인덱스드 컬러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웹용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GIF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GIF에서는 256단계의 색상수를 극복하고자 디더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디더링은 두가지 다른 색상의 패턴 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색상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PNG는 True Color 모드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파일 포맷입니다. GIF처럼 투명한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고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TIFF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에서 호환되는 포맷 방식으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또한 CMYK 컬러 4도 분판을 목적으로 인쇄 출력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EPS가 있습니다. PDF의 경우에는 Adobe Acrobat 파일 포맷으로서 Adobe에서 제안한 전자출판용 파일 포맷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샵 파일 포맷인 PSD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에서 편집을 할 때 레이어나 효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원본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 포맷입니다. 기타 파일 포맷으로는 음악과 사운드 포맷과 관련된 WAV, MP3, WMA, 미디 파일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 포맷으로는 MPG, AVI, MOV, SWF, FLV 등이 있습니다. FLV는 플래시 파일 포맷의 원본 파일로서 인터넷에 바로 올라가는 파일 포맷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25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